이 지역은 달해보수라는 지역인데요 포포리 마을이 있는 포라엘리누라는 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큰 건물인 포라엘리누, 포포리의 고향마을이 포라엘리누 건물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지역들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그래픽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게임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바로 하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게임에서는 쉽게 보실 수 없는 사실적인 하늘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부분 만들기 각 지역별로 다 다른 형태의 하늘과 구름을 보여주고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프로젝트하고... ..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